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모두가 부자 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광고 카피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 서정가를 가보면 부자가 되겠다는 그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자의 언어, 슈퍼리치의 습관, 부자의 그릇, 부자되는 법, 부자의 공식, 부자되기 습관, 부자의 계산법,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사는 만큼이나 유지되면 좋으련만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질병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처럼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습관일 줄만 알았던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뜻밖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가난해지는 습관 중에 하나를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감사헌정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달 3월 초에 오픈한 실버디레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 론칭 이벤트가 한창이잖아요. 아, 카페는 지금 뭐 재밌어서 난리입니다. 말도 마십시오. 다산북스에서 어제 출간된 신간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정 광고를 드립니다. 다산북스의 따끈따끈한 책 나는 나답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을 쓴 이현수 작가는 고대 구로병원에서 20년, 임상현장에서 10년, 이렇게 30년간 상담과 치료를 해오신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중년이라는 문턱에 들어서면 많이들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잖아요. 갈 길은 바쁜데 해는 저무는 것 같고 돌아보니 해놓은 곳은 없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말입니다. 심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좋은 책들을 낸 바 있는 이현수 작가는 중년 이후 노년기로 대상을 넓혀 전문가에게 올 필요 없이 당당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책을 썼다고 합니다. 나이 듬에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막주간 책임을 지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 다산북스의 나는 나답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저는 몇 주 전에 pdf 파일로 책을 주셔가지고 읽어봤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30억 원의 빚을 떠안는 신세가 되었다가 아주 노력으로 제이기에 성공해 자산가가 된 일본 작가 사쿠라기와 신이찌가 쓴 부의 시작이란 책을 보면 가난은 생활습관의 질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가난해지는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난 복윤자라고 부르고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그 가난 바이러스를 찾아 없애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부터 작가가 말하는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그 뜻밖의 습관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그 첫 번째, 나눗셈을 즐겨한다.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게 절대 비싼 자전거가 아니라며 말합니다. 이걸 10년 타게 되면 1년에 20만 원을 내는 셈이야 그리고 한 달에 대략 17,000원 매일 탄다고 생각하면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면 절대 이 자전거 비싼 거 아니야 그 대신 너는 건강을 얻을 수 있잖아 말이 좋습니다. 하루 600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그냥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비싼 물건도 싸게 보입니다. 물건 살 때 나눗셈을 즐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큰 돈 쓰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간 600원도 안 된다는데 겁이 나겠어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뭐 36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장기 무이자 할부 선전입니다. 기간도 기간이지만 무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바보예요. 다 가격 속에 숨겨놨지.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두 번째, 미래의 가난에 둔감하다. 월급은 마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맛에 취해 힘들고 괴로워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맛에 취해 살면 가난에도 둔감해집니다. 자기 통장의 돈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지금은 매월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러니 부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다 싶은 믿음과 자신만만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취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때서야 나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문제는 월급이 나오는 동안 자신이 잠재적 가난 상태에 있는 가난 복윤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는 잠재적 가난 상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세 번째 인맥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가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좋아 주의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이 모질고 악독하고 뭐 인간성도 나빠서 친구 하나 없어서 그렇게 해서 버림받아서 가난한 사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런 사람은 인맥이 자산이고 자신의 사회적 역량과 인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절실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노후 자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 유지되는 인맥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휘발성 강한 관계라서 그것을 자산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엊그제 댓글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내가 부유할 때는 무조건 베풀고 살았지요. 당연히 내가 돕거나 밥 사는 걸로. 만나자고 전화통에 불이 났었었죠. 현재는 한정된 생활비로 살다 보니까 몇 사람은 안 남았어요. 신뢰를 기반으로 아주 단단하게 쌓아올린 관계가 아니라면 대개는 사업이 기울거나 퇴직하는 것 같이 자신의 끈이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 나가는 허망한 관계가 됩니다. 친구면 껍뻑 주고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라요. 나이 들어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네 번째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사기당해 가난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 투자했다가 그냥 돈을 날려먹는 거죠. 사기친 놈들이 나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왜 자기가 그 덫에 걸려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작가는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보다 돈을 바라는 욕망에 사기꾼은 더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어서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고 덫에 걸린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한탕으로 큰 돈을 같이 벌어보아야겠다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됐고 사기꾼의 그 달달한 말에 귀가 다치고 눈이 멀고 그래서 그 돈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크게 한번 벌어보자는 욕망을 부치기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뜻밖의 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 너무도 바쁘다. 우리 주변에 현실을 비추는 역설적인 조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가 과로사한다 이런 말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쉴 틈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떠올리면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사람들은 운동할 틈도 없고 책을 읽을 시간도 없으며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퇴직이 불과 1, 2년 앞으로 다가왔고 회사를 나와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막막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잘 정도랍니다. 그래서 남은 1, 2년 동안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배워본다든가 직접 체험해보라 조언을 해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한심한 노릇이죠. 이 사람은 굳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쁜 게 자랑인지를 아는 분들이 계세요. 바쁘다는 것은 이제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쁘기만 하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부와 가난도 습관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배웠다면 행동하고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들 안 한 바이러스를 오늘부터 함께 퇴치해 나가시자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인생 후반전을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